리본웨얼 게임은 게임 이름을 까먹었는데 마인클래프트 대 공룡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자! 에? 아 뭐 추석보단 같은 거겠죠?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오드 야, 재밌겠는데? 음, 서바이벌 해야죠? 크, 공룡 생긴 게 오! 음, 녹화되고 있죠? 이따 거쳐 자, 어떻게 하는거니 저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모바일 게임이지 맞다, 잊고 있었네 흑 흑 자, 흑 에, 에 에엣 에? 화면 좀 올려줘 이 위에 광고 뜬 것 봐, 극혐이야 여기 어디야? 뭐 시작하자마자 이상한데 집어넣어놨어 어? 아 걸어가면 돼? 그냥 아 저거 가자 가자 아 마가렛드 하나 먹었습니다 아이 아 에 화면 좀 아우 뭐 아 아 아 캐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면 게임이길래 이렇게 안 나가시는 거야 좋아 어 진짜 마인크래프트인데 갑니다 이건 뭐야 점프키가 없고 그냥 가까이 가면은 올라가져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세 보인다 아하하 뭐 아이템을 어떻게 습투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아 아 뛰기 걷기 이건 뭐야 그럼 아 대각선 대각선으로 하고 우와 집이 있네 집이 여기 모양이 있네 집으로 갑니다 불편하다 키보드로 안 들까 이거 애플 기능 중 이런 거 없나 가상 기활성화 가상 기활성화 이게 이게 내 생각하는 그게 아니네 자 가자 됐고 진짜 안된다 마우스만 돼 일단 집으로 가는 건데 어, 되게 불편하다 이거 움직이는거. 이렇게 불편,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네? 아, 방지 바꿔야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공룡 나오는 마블 짝퉁 게임 어디, 축축 가자, 축축 아, 집으로 와, 집으로 와야지 바보야, 바보, 바보 근데 나온 데, 설마 들어가 나온 데가,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똑똑똑 아, 캘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군요 나뭇잎에선 지푸라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캐 보자 공룡도 안 나와요, 아침에 오는지 몰라도 너무 리얼 짝퉁이라서 다행히, 그냥, 그냥 이거를, 그래, 이렇게 하자 올려서, 안 보이게, 아니 이거 안 보이게는 안 되겠다 광고 보세요, 그냥 위에 있는 거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마우스를 손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집은 보내줘 어우, 너무, 너무, 거, 어, 렉은 없는데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네요 양심 없네요 이거 아마 마인크래프트처럼 비슷하게, 물건 만드는 거겠죠? 이벤토리 가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하나 만들고 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어, 야 어썸해 왓 더 왓 더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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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싸우는 게임이지 그치 가자 깨자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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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거하고 편두통 걸릴 거 같으니까 네 잘 해 보겠습니다 내 자,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거 설치해 주세요 어우, 좋아요 자, 그럼 뭘 만드느냐 우선 나무는 도끼로 키야겠죠? 만듭니다 아, 이 가지가 없으세요? 그렇군요 두 개 만들고 도끼 하나 만들어서 곡괭기도 하나 만들어요 아, 무긴 필요 없어 죽으면 죽으면 죽을 거야 그냥 죽이면 죽고 그냥 방중 할 거야 아, 방중이란다 이 게임 이 게임은 종료됩니다 죽으면 죽으면 죽을 거예요 똑똑똑 왓 원숭이한테 개한테 막 뭐 물어오게 시키고 아유, 잘했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칭찬해주네요 그러하군요 아, 그만 좀 캐주세요 캐다가 안 캐세요 어우, 왜 안 캐세요 올라 올라 머리 위에 있는 것부터 캐자 아늑하다 아주 아늑해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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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이거 20분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공룡은 봐야죠 공룡은 봐야겠죠 활도, 화살도 만들 수 있나? 안 되네요 활도 안 되고 공룡을 만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검은 필요해 근데 살아야 되니까 싸울만은 검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두 개 만들어 AD 2525 적당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적당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적당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맨날 나올 것 같애 아, 어, 어 상자 엄청, 엄청, 엄청 발사돼 어 어 어썸 공룡 좀 한 번만 보자 공룡 보고 끌 거야 공룡 좀 보여줘 공룡 좀 보여줘 공룡 한 번만 보자 공룡? 저 마그만가? 아, 됐고 가자 마그만고 나버려 가자 공룡이다 공룡이다 넌 뒤졌다 니가 오는 거야 지금? 이tać dark 아니 갓겜이잖아 공룡 들어와 공룡 들어와 대각선 걷기 정면 걷기 대각선 걷기 축축 가 축축 가 아니 저거 티라노사우루스 나약한 녀석 왜 이렇게 쉬워? 다음 아이고 분명 지하에 악마가 있을 것이야 간다 저기 시점 변환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맞는 걸 바라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 쭉쭉 갑니다 심지어 할 말도 안 떠오르는데 여기 지옥이죠? 갇혔죠? 안 올라갈 거예요 자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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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 하 아 끝 이 게임은 끝입니다 이름도 모르겠네요 공룡이랑 아 아 마인크래프트 따라한 공룡 게임 뿅